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1. 약속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한두 번은 약속시간에 늦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그냥 약속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자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대화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각에 대해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다. 2. 돈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다면 그 돈은 정확히 그걸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다른 급한 이유가 생겨서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주어야 할 날짜를 미루거나 빌려준 사람이 그 돈에 대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소한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셈 쳐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건 무척 저렴한 수업료이다. 3.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사람들 중에는 유독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둔 사람이다. 폭력적인 성향이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맨 정신이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든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굳이 곁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폭력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런 사람은 그냥 버리고 더 겸속하고 진실한 사람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세상에 폭력적인 사람보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몸과 정신을 꾸준히 단련시켜야 된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맞춰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설사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가족이 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좀 먹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